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입니다. 저희는 서울 신림동 신림력 인근에 있는 퓨전포차 번개로 셰프인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오시면 맛있는 요리와 함께 다양한 안주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온라인 마케팅 20년 경력자로서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온라인 마케팅 무료 컨설팅 및 무료 광고 촬영 및 홍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가게 오셔서 저와 대화 및 소통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의 원하는 광고를 저희 가게에서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셰프로서 2,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25년 만에 칼을 다시 잡았는데 아직까지 요리에 대해서 감각이 그나마 조금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만의 장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5억 년 된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러시아산인데 5억 년 전이라면 지구가 5억 년 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5억 년 된 러시아 소금으로 요리하는 퓨저포차 번개의 요리를 드시러 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